질자감개매듭입니다. 왼쪽으로 두번, 오른쪽으로 두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주고요. 육자구리로 앞에서 뒤로 감고, 고리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두번을 오른쪽 끈으로 채워줄건데요. 여기부터 어깨 들어가고, 뒤집어서 들어오고, 다시... 여기는 여유있게 들어가면 되고요. 조금 이따 끈 정리할 때 남겨줄거에요. 이렇게 나중에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지금은 살짝 줄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끈 여기에서 일로 살짝 뒤집어서 다시 나가고요. 이제 빠지는 부분 없기 때문에 정리해줄건데, 여기 제일 길게 남겨줄거고요. 이걸로 여유분으로 해준거고요. 우선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쁘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 줄일게요. 조금 이따 빼면서 보여드릴게요. 좀 남겨놓고 이쪽 부분이 세로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끈, 이게 오른쪽이구요. 왼쪽 끈 고리, 계속 진행 고리고 풀었다 감았다는 육자 고리. 그래서 이 고리를 풀어서 가루로 감고 뒤에서 앞으로 올려주구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 올게요.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끈도 조금 정리해 줘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새롭게 왼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손가락 살짝 끼우고 두 번 더 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리를 생기구요. 왼손에 옮겨 잡고 이쪽 부분 육자 고리로 감아줄 건데 여유분 없으면 갖고 와서 풀고 감고 세우면 세우면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새로 다 메워주기 위해서 왼쪽 끈이니까 살짝 뒤집어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메워줍니다. 이렇게 메워줍니다. 이렇게 메워줍니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메워줍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부분으로 나오고 뒤집고 나오면 여기서부터 풀릴 부분 없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해 주고 갈게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고리고요. Unit 2 3 4 5 5 6 6 6 8 10 1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왼쪽 끈은 중앙으로 왔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 안하구요. 우선 고리 왼손 옮겨잡고 육자고리는 내려서 풀고 감고 초록색 보조끈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아서 나오구요. 한 번 더 여유분 부족하면 뒤에서 감고 와서요.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초록색 들어가서 나갑니다. 여기까지 매듭했구요. 반으로 대신 감고 나갑니다. 살짝 뒤집어서 여기까지는 다 잘 따라왔으면 빼주구요. 다시 뒤집어서 이제 초록색 빼주구요. 매듭은 다 되었는데요.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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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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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